지금 수원도시공사와 구미스포츠토토의 얼마 차이 나지? 강유미의 미드필더진이고요. 루아나가 원톱으로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좀 더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팀 주심의 휘술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령 WFC, 화면 오른쪽이 화천 K-4가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1패스. 철진아가 전방에서 활약해주고 있는데요. 볼 뺏겼습니다. 나치가 밀고 들어갑니다. 전진 패스. 앞쪽으로 루아나. 루아나가 받았는데요. 골키퍼 1대1 왼발 슈팅. 골. 루아나 골. 들어갑니다. 루아나. 지금 뒤에서부터 사실 루아나한테 연결된 패스 자체가 너무 좋았고 루아나 선수 패스가 들어오는 스피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여유있게 꽂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아나가 전반 3분만에 선치골을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창령이 사실 가운데서 나치 선수 2패스였죠.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서 너무 한 번에 이번에 좀 뚫린 경향이 있거든요. 자. 왼발로 침착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찔러 넣었습니다. 네. 루아나 선수가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사전에 마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반대편을 보고 여유있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치 선수의 수루패스도 한몫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루아나였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 이슬비 나라님께서 화천 케이스 포 화이팅 이겨라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또 이 시작하자마자. 네. 굉장히 이른 선제골이 터졌기 때문에. 오르바 슈팅! 골! 들어가갑니다! 나치의 멋진 원터치 슈팅이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사실 약간은 밋밋해 보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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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속도가 있는 크로스도 아니었고 위력적인 크로스가 아니었는데 지금 창량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유미 선수가 내줬고요. 네. 여기서 루아나 선수 크로스를 아 네. 지금 선수들이 약간 서로 조금 미루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엉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서 누구 하나 확실하게 달려가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씩 서로에게 약간 미루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원바운드로 올라왔고요. 그대로 논스톱 발리 슈스로 연결해서 골문 왼쪽 구석을 겨냥했습니다. 네. 나치 선수는 힘도 들이지 않고 구석을 보고 그냥 결대로 때려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 3분, 전반 7분에 골을 허용하면서 하천이 2대0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헤딩! 자. 지금은 골포스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아. 지금 또 공의 방향을 집중력이나 조금 수비의 문제가 보였던 만큼 또 신성호 감독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네. 변화를 줬습니다.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네. 아. 정가현 선수 스피드도 좋지만 이렇게 힘이 좋기 때문에 네. 골문으로 그들 앞 올려줬고요. 헤딩! 자. 하지만 민유경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지만 드디어 창령도 이제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하면서 인천, 현대제철 그리고 나머지 경기 모두 빅매치로 열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인천을 네. 아. 네. 지금도 아. 네. 박철원 선수 왼발 슈팅! 슈팅! 들어갑니다! 아. 그림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자. 왼발 빨리 슈팅! 크로스바를 막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박철웅입니다. 네. 아. 사실 지금도 수비 집중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네. 박철웅 선수가 뒤에서 돌아 들어갔지만 사실 수비수가 충분히 그전에 처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처리가 안되면서 박철웅 선수가 왼발로 마음 놓고 한번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그대로 흘러 지나갔고요. 네. 여기서도 사실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는데 네.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고 아. 여기서 지금 두 선수가 또 약간 우왕좌왕 했거든요. 자.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네. 박철웅 선수는 뭐 마음 놓고 한번 발등에 얹히는 슛을 때렸고 아. 네. 반대편으로 정말 그림같이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수리 슛이 연상되는 그런 슈팅이었고요. 네. 발목에 정말 깊숙이 맞았기 때문에 네. 네. 공이 뚝 떨어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3대 6. 맞습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볼 따냈습니다. 오른바 슈팅! 아. 네. 이걸 막아내네요. 민영영의 슈퍼 세이브가 터졌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구석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패스 걸렸고요. 네. 황보람 선수가 계속해서 패스를 커트를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스가 약간 뻔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관슛! 오른바 슛 들어갑니다! 네. 골! 자.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전결에 득점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 0이 됩니다. 네. 그냥 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뭐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감탄사만 나올 정도로 너무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정말 그림 같은 콜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또 낮추 선수 패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가을 선수 잡아놓고 아. 네. 오른발로 감아때리는 슈팅 정말 코스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감켰고요. 네. 골키퍼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네. 구석으로 빨려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슈팅 포지션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앞서 사실 두 명의 수비수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슈팅 각도가 여의치 않았는데 네. 오른쪽으로 짧게 치는 두 번의 동작이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이 거의 다 흘렀고요. 앞쪽으로 전진 배스. 루와나입니다. 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화천 케이스4가 창령 WFC에게 4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쪽이 창령 WFC입니다. 네. 창령은 지금 내 골이 뒤지고 있지만 네. 일단 수비의 안정화가 먼저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은 사실 전반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감에 따라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선가을. 자. 여기서 패스미스. 최진아가 따냈고요. 김지은 오른쪽에서 김지은이 올라갑니다. 네. 가운데 두 명 있죠. 자. 얼리 크로스. 자. 뒤쪽으로 흘려줬는데요. 슈팅. 슈팅. 자.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네. 강유미가 벗겨주고 나왔고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니. 바로 때려야죠. 슈팅.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김예진의 슈퍼스타일. 네. 사실 김예진 골키퍼도 네. 경기 예진 골키퍼도 충분히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가을에 코너키 올라갔고요. 헤딩.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김예진의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1대1 해야 됩니다. 자. 최진아. 벗겨내지 못하고 뒤쪽으로. 슈팅. 자. 잘 맞았지만 이번에도 정면이었습니다. 네. 아. 최진아 선수도 네. 40. 자. 김예진이 준비합니다.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고요. 크로스발은 살짝 넘었습니다. 네. 교체로 들어온 김예진 선수가 지금 자신있게 한번 때려봤는데. 네. 형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모제이. 자. 공간이 많은데요. 왼바 슈팅. 하지만 잘 맞은 슈팅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에서 성큼성큼. 왼쪽으로. 신예림 돌파. 페널티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모제이 슈팅. 하지만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자. 모제이 선수의 오늘 강력한 왼바 슈팅이 계속.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세움이 주인이 잃은 공을 낚아챘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네. 박철웅도 아직 힘이 있죠. 네.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요. 잡아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정가을 선수. 자. 정가을 선수. 오늘 두 골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0이 됩니다. 네. 아. 사실 박철웅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 정가을 선수 바로 또 연결하지 않고 가슴으로 한번 잡아놓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짓는 또 참 베테랑다운 피니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였고요. 가슴으로 잡아놓고 달리 실수로 연결했습니다. 한 번에 굴절이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 앞에서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기도 애매하고 또 잡아놓기는 좀 애매한 볼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걸 가슴 트래핑으로 완벽하게 또 자기 몸에 붙여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 정가을입니다. 굉장히 밝은 표정의 정가을 선수인데요. 네. 네. 이렇게. 네. 아직 김혜신인데요. 볼 살아있습니다. 네. 가운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올라가야 되죠. 올라갔고요.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 네. 하지만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모처럼 또 헤딩. 자. 모재희. 전진 패스. 받아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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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줬습니다. 슈웃! 오른발 슛! 다시 한 번 민유경에게 걸리고 맙니다. 네. 오늘 크로스 올라가야죠. 여기서는. 자. 모재희의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한 발 앞서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자. 손윤이가. 자. 이렇게 심판의 휘쓸과 함께 경기가 중요가 됐습니다. 네. 상령이 정말 한 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네. 네. 화천의.